아하, 골치않은 사연이네. 정말 골치않은 사연이네. 저는 처음에 아메리카 분리가 사연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야,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가는 뭐 오해도 많이 사겠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아메리카 분리를 키우시는 분들은 핏불의 어떤 그런 잔재를 잊고 순한 아메리카 분리를 원할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착한 애들도 있지만 정말 핏불 만큼 위험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위험한 친구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 친구를 얼마나 잘 알고 또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예측해서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아주, 아주 큰 관건이에요. 아, 어렵다. 근데 보기에는 어땠어요? 뭔가 반려견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용기 내서 강아지 교육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매너를 지키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저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